산상수훈 강의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찬양을 통하여 이 시간에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찬양을 통하여 이 시간에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찬양을 통하여 이 시간에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찬양을 통하여 이 시간에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찬양을 통하여 이 시간에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함께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흐린 모든 비옥서 나를 전개하소서 우리 구세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수 없으며 술과 주시는 상생기분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함께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흐린 모든 비옥서 나를 전개하소서 아멘 오늘은 산상소훈 강의 설교 그 열여덟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중심으로 작은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좀 읽고 있는데 공감이 가면서도 저 자신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버킹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가끔 느끼는 어떤 좀 심상치 않는 느낌을 적은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다보면 가끔 사회에 악을 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이 가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우리나라 같으면 독재에 대해서 공격한다든지 부정부패 인권 유린에 대해서 설교자가 말씀을 근거해서 좀 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 목사님은 미국 목사님이니까 뭐 그런 것 가지고 설교는 안 했지만 미국 사회에서 흔히 만연되고 있는 사회의 악을 놓고 아마 톤을 많이 높이는 때가 있었나봐요 그럴 때마다 교인들의 표정에 흘러가는 좀 심상치 않는 증세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대요 특히 한 번은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공격을 했답니다 미국의 낙태 찬성자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놓고 설교하면서 낙태는 살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태를 지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고 설교하니까 밑에 청중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화답을 하는데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얼굴에 보니까 살인기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살기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분노 좋지 못한 감정이 그저 가슴에 가록한 것을 청중들의 얼굴을 보면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그런 마음가짐과 감정과 표정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악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얼굴에 살기가 흐르면 안 되죠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한번 우리 상황과 비교해서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 내가 직장생활 하다가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대뜸 내 오른뺨을 때렸다고 합시다 오른뺨을 때리려면 왼손제비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온손을 때리는 사람은 손등으로 때려야지 손바닥으로 때리기는 어렵죠 유대나라에서는 손등으로 남이 뺨을 치는 것은 인격을 이중적으로 모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른뺨을 때렸다 이것은 인격 모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사람이 내 재산을 욕심을 내 가지고 속옷을 빼앗으려고 재판을 걸었다고 소송을 했다고 합시다 유대나라에서는 막 가끔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한 집안에 아예 뿌리를 뽑으려고 악심을 품고 소송을 한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식민지에서는 가끔 믿는 일입니다 군인이나 관료의 관리가 나와가지고 아무나 길에 가는 사람 붙들어가 너 이 짐 지고 저쪽에 있는 동네에 옮겨나 하면은 꼼짝 못하고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유도 없이 나를 강제로 끌어다가 우리 길을 함께 가자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구레네 시문 아시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틀을 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 군인이 구레네 시문을 불러가지고 너 이거 지고 가 한마디 하니까 꼼짝 못하고 죄도 없으면서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사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식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당했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대할까 글쎄요 여러분 가운데는 뭐 좀 특별한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뭐 목사고 뭐 장로고 집사고 다 같이 묶어놓고 우리가 보면 이런 토무지 용납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슴에 증오의 불길이 타오를 거예요 아마 복수하고 싶은 감정을 느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나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너는 두 대 맞아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는 대할 거요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죠 세겸생에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성폭행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참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데 디나의 오빠들이 돌아와가지고 여동생이 그렇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자 가만히 둘 수가 없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모의해가지고 들어가서 세겸생에 있는 남자라는 남자는 전부 다 시도 없이 칼로 찔러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동생 성폭행 당한 거하고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의 모든 생명하고 맞바꾼다 이것은 보복치고는 너무나 잔인한 보복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마귀의 심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예는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결과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피로 물들인 역사 피가 피를 부르고 칼을 가지고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비극들이 연속되고 연속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보면 지금도 그렇게 피의 보복을 일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일일이 열과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인간 본연의 잔악성을 억제하고 형평에 맞는 법을 가지고 잘못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인은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서로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나중에 싸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그저 주먹질을 했는데 이가 하나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말씀해요 이 하나 빠졌으면 때린 사람이 이도 하나 빼라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인 관계에서 사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이 법은 공정하게 시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재판관 앞에 가서 충분히 사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손해 준 것만큼 가해자가 손해를 보도록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재판관이 판정을 내리도록 한 법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 하나 빠졌다고 끌어와서 이를 갖다가 빼고 이렇게 하도록 만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일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엄마의 화를 돋구었어요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한 자식인데도 어떤 때는 화를 내게 만들지 않아요 그럴 때 화가 나서 때리던지 욕을 퍼붓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나를 화난 만큼 욕합니까? 화낸 만큼 욕해요? 그 아이가 잘못한 것 만큼 때립니까? 절대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보면 그 이상 자식이 잘못한 것 이상으로 아이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에도 흔히 나타나는 흔히 보여주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아무리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이 이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피해를 가한 것보다 더 엄청난 벌을 받든지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 악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한 것만큼만 벌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자비의 정신이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안에 있는 자비의 정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소중한 교훈은 전부 내동댕이 치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법을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다 그러므로 복수는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본년의 의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개개인에게 다 이 법을 적용해서 누구든지 자기가 피해를 보면 피해를 보는 것만큼 안갚음을 할 수 있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법을 잘못 악용하면 해석하면 엉뚱한 법이 되는가 우리가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또 하나 예를 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친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나무라시고 이 법 안에 들어있는 근본 정신을 근본 취지를 주님께서 다시 일깨우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악한 자를 대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고 해서 보복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 악한 사람에게 보복한다든지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동의하고 동의하고 싶지 아니한 마음 구석이 있습니다 너무 이상론이야 너무 비현실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날마다 사회에서 당하기만 하라는 말이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은근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내가 피해를 보았을 때 내가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상대방에게 어떤 형벌을 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따라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복수의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안갚음 한다고 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기가 다치면 절대 참지 못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향이에요 자 우리도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인정한다면 도대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인 바클리 윌리엄 바클리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 한마디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기독교가 보여줄 수 있는 윤리의 가장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윤리의 독특함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보여주는 것이고 만약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으로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자녀와 달라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자녀와 달라야 됩니다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아서도 안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두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감정이나 우리 생각을 일단 적어두고 내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주려면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하지 아니하면 안되고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검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악한 자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악함이 과거와 달리 너무 흉폭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악한 자라고 해서 뭐 내가 안보이는 곳에서만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특별합니까 아니에요 악한 자요 내가 낳은 자식 가운데서도 악한 자가 나올 수 있어요 부부 가운데서 남편이 부인에게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악한 자는 가까이 있습니다 집안에 있습니다 이웃에 있습니다 이웃에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하도 제가 마음의 충격을 받으면서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를 참 정성스럽게 키웠다고 합니다 지방이라고 하지만 아마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지방에서 자녀를 키우고 사는 가부입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면서 재산을 좀 남겨놓고 갔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를 않게 자녀를 서울에 보내서 대학까지 마치게 했습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는 참 중학교 다니는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주 이쁜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 며느리가 자주 지방에 있는 어머니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혼자서 그렇게 고생하지 마세요 거기에 있는 살림 다 정리해가지고 서울로 오시면 우리가 집을 조금 더 넓혀서 어머니 모시고 살 수 있고 어머니도 우리와 함께 살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는 어머니가 별로 동의를 안 했어요 혼자 있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까 괜히 자식 옆에 가서 마음 고생하는 것보다도 혼자 있겠다 했는데 애들이 하도 간청을 하니까 막 그래 보자 하고는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 자기가 뭐 갖고 있던 돈을 전부 자식들에게 다 주워버렸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주었어요 저거는 이제 함께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냉장고를 절대 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냉장고에 뭐 음식 다 넣어놓고 가는데 어머니 보고 절대 냉장고 열고 아내 거 쓰지 못하게 하고는 천 원짜리 한 장 딱 들려가지고 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밖에 계시라고 집에 있지 말고 밖에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학교 가면서 문 딱 잠가버리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밖으로 쫓겨나는 거죠 천 원짜리 한 장 들고 불과 2, 3년 사이니까 천 원짜리 같이 알잖아요 그러면 이 천 원을 가지고 어디를 가겠어 뭘 하겠어 노인정에 가서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남부끄럽죠 60대 60대 부인인데 아주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뭐 노인이 아니죠 거기에 가 있다가 점심 사 먹으려니 천 원 가지고 뭘 사 먹습니까 남인 가족 때워야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어떻게 그 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밖으로 돌다가 어떤 때는 뭐 집장에서 돌아왔겠지 하고 집에 와 보면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문간 바깥에 있는 계단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돌아와 그 꼴을 보고는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늙은이가 문간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우리 보고 욕하지 않겠느냐고 왜 와서 여기 앉아 있느냐고 자 그러니 미리 와서 기다릴 수도 없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어머니가 가출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어떻게 지 아이는 조그마한 단칸방 하나 구해가지고 지금은 파출부를 다니면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도 그게 마음이 편태에요 악한 자가 따로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자식 속에 악한 자가 나올 수 있고 내 남편이 악한 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악한 자 악한 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에 둘러싸여 사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복수한다는 뜻이요 안갚음한다는 말이요 또 아주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대한다는 말입니다 악한 자가 너에게 오른뺨을 때렸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왼뺨도 치라고 돌려대라 악한 자가 너 속옷을 탐내느냐 차라리 거독까지 주워버려라 악한 자가 너로 우리를 가기를 요구하느냐 그렇다면 아예 심리까지 가주라 그렇게 해서 악한 자를 악하게 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글자 그대로 받으시면 안됩니다 오른뺨 맞았다고 해서 왼뺨 하고 돌려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재판을 받으실 때 법정에서 그 재판 자체가 불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던 어떤 군인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아 오른뺨을 맞았구나 왼뺨 여기 있다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항의했어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피고가 서 있는데 어떤 혐의가 분명히 밝혀지기도 전에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은 그거는 어느 나라 법에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이겠습니까 네가 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르냐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항의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걸 글자 그대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사회에서 악한 자를 절대 제재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불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인 해석을 하기 쉽습니다 위대한 문호 톨스토이가 그와 같은 해석을 해가지고 경찰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군인도 있어서는 안 되고 전쟁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악도 상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상문을 펴다가 결국 그가 종말에 가서 후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 공권력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주셨습니다 공권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공무원들의 손에 칼을 지어주어서 법을 지어주어 가지고 사람들의 악한 것을 견제하게 하고 악인들을 사회로부터 일정 거리에 유지해서 그들이 함부로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특별히 격리시켜서 그의 악에 해당하는 벌을 가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라는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럼 뭐냐? 이 말씀의 요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단여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악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악한 사람과 어떤 이해관계에 걸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손해도 보고 모욕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왼뺨을 돌려대라는 뜻이 뭡니까? 너가 모욕을 당하게 될 때는 그것 가지고 너무 가슴 아리 하지 말고 모욕을 차라리 당해라 대적하지 말고 모욕을 당해라 그런다고 네가 죽는 거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모욕 좀 당했다고 내가 망하냐 뼈가 부지러지냐 집안이 깡그리 부서지냐 그러니까 당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재산 손해받다 그냥 손해받다는 그것으로 끝내라 그걸 배상하기 위해서 악으로 대하지 말고 손해보면 손해봐라 너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지 내가 훔쳐지고 놓지 않는다고 네 축복이 남아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 이야기요 어떤 사람이 너의 인권을 침해하고 네 자유를 침해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강제로 시킬 때는 아예 심리까지 가주라 그저 이왕 그렇게 된 바에는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주라 누가 너를 이용해서 뭘 좀 해먹기를 원하느냐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겠지만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차라리 기쁜 마음으로 아예 그를 위해서 희생할 걸 희생해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대적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과 같은 진리인지 아세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모욕을 당하면 마음껏 품풀이 해주어야 나도 편할 것 같죠 내가 재산의 손해를 보았다 그러면 악에 바쳐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라도 그 재산 손해본 거 배상 받아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 내가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렇지 않대요 아우슈비츠 여러분 포로수용소 아시죠? 죄 없는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600만을 깨수실에서 학살한 인간 대학살의 현장 아닙니까?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몇 년을 형제들이 자기 아빠 엄마가 자기 동생이 끌려가서 하루아침에 깨수실에서 시체가 되어 나오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쌓여 있을까요? 나치를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 안 나겠어요? 탐이고 나지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에 이를 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이야말로 증오로 똘똘 굳어진 똘똘 뭉친 증오의 화신들이었어요 그렇게 안하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를 갈았던 엘리바이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석방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가운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이면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 어디 있으나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 우리는 미움이 마음에 솟구칠 때 미워하면 속이 후련할 것 같아도 미워하면 미움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수심을 가슴 속에 불태우고 있는 사람은 그 복수의 불길에 자기가 먼저 삼도 화상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함으로써 절대 유익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 주신 것이라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주 큰 마음이요 악한 사람이라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 말입니다 내가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내가 고통을 당해도 상대방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복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 큰 마음 말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차지해야 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악인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만큼 멸시당한 분이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모욕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공개적으로 침뱉음을 당하고 뺨맞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린 젊은이가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분이면서도 그와 같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심에도 그는 악한 자들을 저주하신다든지 증오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마음을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세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왔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 곁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미워하고 정죄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감히 가까이 오겠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헤치고 도망가는 사람 이 사람만큼 약자가 없대요 강자는 그러지를 않는데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남을 헤치고 먼저 자기가 주먹질을 하고는 도망가고 자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강한 자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인간의 나약성 악한 자들의 약점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품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을 가장 약한 자로 보아야 합니다 강해서 저러는 거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저러는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나중에는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악한 자 다기를 십자가에 못 바꾼 자를 주님이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안갚음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으시는 것을 나중에 모든 사람이 알고 나서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하루에 삼천명의 장경들이 회개하고 가슴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며칠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치던 폭도들이 그 대부분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 치고 돌아옵니까 자기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악한 자를 미워하지 마세요 보복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나에게 해를 끼친 악한 자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이 미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원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승자가 됩니다 우리 한국 초창기 역사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고 그러면서도 걸출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김익두목사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이름입니다 그는 평양에서 제일 가는 깡패의 두목이었죠 워낙 기골이 장대한 데다가 신까지 세고 성격마저 난폭해서 아무도 상대할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모두가 슬슬 피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선교사를 돌로 쳐가지고 선교사가 거꾸로 져서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가 자기를 악으로 대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을 보고 깊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서 거듭나고 나니 자기가 얼마나 못쓸 놈인가를 십자가 앞에서 알게 된 거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 그는 그렇게 고백한 다음 자기가 자기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더 공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부고장을 썼습니다 부고장을 썼는데 그 내용은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 이렇게 써가지고는 사방에다 뿌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받아보고는 씌구 썼죠 믿기지 않으니까 반신반의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김익두를 한번 시험해 보자 정말로 옛사람이 죽었나 한번 시험해 보자 생각하고는 추운 겨울이었나봐요 물통에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김익두가 지나가는 길에 딱 서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성경책을 일으키고 김익두가 지나갑니다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는 물통을 그냥 뒤집어 씌웠어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그냥 훈뻑 뒤집어 썼습니다 물을 이렇게 뒤집어 쓴 김익두 씩 웃으면서 그 형제를 바라보더니 하는 말이 자네 말이야 내가 예수 믿고 옛사람이 죽은 것을 참으로 기뻐하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너는 요절이 났을 거야 평안한 평안한 얼굴로 씩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말에 이 물 뒤집어 씌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요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악을 대적하는 자가 승리합니까? 아닙니다 악을 대적하지 않는 자가 악인을 대적하지 않는 자가 승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진리요 또 위대한 우리 선배들이 보여준 진리요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 보면 예수님의 이 교훈이 그대로 반영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악인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주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찾아나오도록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주님 나도 이렇게 못합니다 뭐 당해보진 않았지만 오른팜 때리는 사람 보고 왼뺨 왼뺨 돌려대면서 여기요 하고 나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난 그렇게 못해요 내 속옷까지 빼앗아 가려는 악질을 놓고 내가 그저 거독까지 내줄만큼 나는 그렇게 관대하지 못해요 목사지만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못하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목사도 못 지키는 걸 가지고 어떻게 교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내가 가르칠 수 있으니까 난 못하겠어요 예수님 지금 산상수훈 강의 설교를 합니다만 여기만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다 이거 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내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걸 내가 발견했습니다 못할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어하신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간직한 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갖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면 주님이 교훈하신 이 말씀대로 악인을 대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기쁘게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바뀌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라에 못 버튼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산 것이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진정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삽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예수가 되어서 악한 자들을 상대할 수만 있다면 이 사회에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흉악하고 살벌한 한국 사회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럽고 포악한 사회를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이 일을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을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나 작은 예수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가지면 얼마든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날마다 날마다 가정에서 살고 직장 생활하고 학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 사회에 일어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악한 자들이 설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들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마음에는 너무나 너무나 많은 분노가 쌓여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보복하고 싶은 안갚음하고 싶은 복수심이 하루에 몇 번씩 내 마음속에 고개를 드는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조금의 상처 조금의 손해만 보아도 조금의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도 도무지 참지를 못하는 마귀의 근성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오 우리 마음에 있는 증오와 복수심 주여 이 시간 깨끗이 녹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맛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룩한 죄의 제자들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악한 자를 볼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도록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서 이 시간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3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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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